08.3.3.1 연락 많이 받았겠네요. 연락이요? 네. 많이 받았어요. 오랜만에 꿀잠 잔 거 같아요. 아까 그래도 좀 만족스러운 2개 했으니까 꿀잠 잤죠. 그거요? 그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루틴인데 제가 주말 리그 때 잘 던졌어요. 그렇게 물병을 세워놓고 잘 던졌는데 그 뒤로부터 물병을 세우니까 잘 던지라고 근데 내가 저번에 2군에서 한번 던질 때 물병을 안 하고 던졌어요 그러더니 못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첫 등판 때 계속 세우고 던졌죠 근데 그걸 볼 줄은 몰랐어요 딱 제 루틴 아닌 징크스를 딱 얘기해주면 이닝 딱 끝나고 와서 물을 꺼내고 바나나를 두 입 먹고 물을 두 모금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팔 풀로 나가기 전에 반 모금 마시고 세워놓고 나가요 심지어 세우는 것도 그 라벨 방향 맞춰서 세우세요 황금제로 금제? 왜 금제요? 어제 금빛 투구를 해서 금운동의 동제가 아니라 금제에 구워요 팬들이 좀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별명 마음에 드세요? 네 완전 마음에 드세요 감사합니다 오재일 선수 그 오토바이 등장곡에 리듬판다 그 영상이 잡혔거든요 일단 죄송합니다 동진이가 동진이가 그 약간 찬물을 끼얹는 주류플레이를 하면서 분위기가 좀 더운돼가지고 네 떡어져서 못하고 뒤에서 몰래 분위기를 올리기 위해서 그걸 했는데 그게 참 방송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그 게임에 못했으면 참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일단 예 죄송합니다 기상송이 김태훈 선수 오는가라고 아 예 너무 좋아가지고 기상할 때 그 기지개 팬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걸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저를 불러가지고 잘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어보는지 알겠죠? 옷 그 티셔츠 아 제꺼에요 아 제꺼에요 요요가 아니고 아 그거는 이재연수꺼다? 똑같은거에요 똑같은거에요? 네 근데요 빌려주거나 빌려 입은 옷이 아니라 본인 옷이다 네 하얀는 이제 여기 주고 간 거다 뺏은 거다 라고 이제 수축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재혁이 와요 옷은 잘 안졌더라고요 베리 힐 하 MAN 다시 닫은거에요 베리 힐 하우 2001? 응... 못해 바로 오는 거 대중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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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0s? 90s? 응... 1990 응... 1984? 네 1984? 그 1st? 네 1984 대중도... 1984 고배! 천지 예, 전통 좋은 학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